그 정말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지만 성대모사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. 오창을 해가지고 굉장히 떴었어요. 저기 주연 선생님. 주연. 넌 자식아. 너 김구 선생이 너 뭐하는 건 알고. 나 지연이야. 그래 가 수한테. 또 그래 가다가. 이 불 딱 잡아 이렇게. 이 연락이 가는 연락에. 이 불 빠개졌다. 빠지. 장어휘 씨는 너무 뛰게 된다. 장어휘 씨는 완전 또 내려가는데. 장어휘 씨는 어떻게 포기한 거야. 뭐 어떻게 포기한 거야. 그리고 이제 모창 같은 걸 좀 많이 썼죠. 요즘에 이제 했던 거는. 이소라. 아 이소라 씨. 세상 눈에 와서. 세상 눈에 와서. 세상 눈에 와서. 예민이. 저 Deutschen. 시간을 끓겨놓고. 나만 혼자 이렇게. 야 여러분. 장어휘 씨 박수치는 모습 봤어요? 장어휘 씨. 아 아 아 이렇게 부르지 아 그러면 저기 바비킴 바비킴 사랑 이란 아 아